아 비오니까 콜 맞네 YGC 입니다. 명령도를 갑시다 19,000원이요. 페이저 없나? 아 운동. 방 틀어줘. 카카오가 어떤 콜을 먼저 뺄지 한참 고민하다가 주는것 같은데 공덕에서 서울 약국. 여기는 어디냐. 방찬동. 12,500원. 구석으로 보내버리는구나. 그러나 콜은 바로 올린다는거. 카카오 팀 정로 3인가요?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2,500원. 카카오 팀 반포. 가외동에서 반포? 뭐야. 뒤에네. 여기는 반포 한강공원 고수부지 제일 안쪽. 나 또 이렇게 깊숙한데. 또 처음 들어보네. 카카오 팀 4.5킬로 가서 40도로 가라고? 서빙구역. 캔슬한다 안한다. 캔슬하지. 택시가 안잡혀서 캔슬을 안하나? 잠시 후. 이어서. 비하시면서 피하다. 오우 참악해네. cut 가격이 들어왔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팀 자동결제코를 수 Attorney 8,100원. 오늘 통신이 안 좋네. 비하시면서 그런가. 안 먹어. 이화도 8,100원 오늘 통신이 안좋네 비어서 그런가 안 먹어 야 꼴이 바로 안들어온다고? 레알? 카카오티 야 강남이 바뀔텐데 14,900원 부서요 고기 솜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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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고기 고기 카카오티 아 수소역 여기 콜이 없으니까 수소역 콜을 밀어주네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쵸 취소를 해버리네 취소할거면 그냥 앞에 서있는 택시 타고 가지 뭐하러 불러 와 그만둘 택시 다 빠졌어 안녕하세요 네 개포대치단지라고 수소경찰서 뒤에 있는거 카카오티 카카오티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정실력장 휴가비 2킬로임 탑승위치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외치소 안에 외치소 다시 불러야지 자동결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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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택시 그 취소하셔야죠 아 취소요? 지금 일 못하고 계속 잡아놓고 있잖아요 아 취소하겠습니다 네 개념이 없구만 택시를 잡아놓고 취소를 해야될 생각도 못하고 아 목소리도 어려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개념이 없을까 아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손님 신고가 다시 만나지 않게도 다시 만나지 않게 다시 만나지 않게 아 여기 왜 온건이냐 지금 의완니 나도 몰라 의완이지 나도 몰라 도곡동에서 신사동 도곡동에서 신사동 예약은 아닌데 여의도 가세요 예약차에요 강남구 신사동인 줄 알았지 관악구 신사동이야 또 거기서 2부 시작 파티타임 이거 뭐냐 카카오티 골을 수락해 주십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관악구 문성로는 또 어디냐 삼성동 이런데 아니겠지 아니 어디까지 짱박을 놓는거야 나를 카카오티 야 이제 독산동 야 이제 독산동 야 이제 독산동으로 보냈니 잠시 카카오티 양총구 양총구 신정 할메포창 40년 전통이구나 신정 할메포창 중정거리 줄 때가 됐지 30킬로짜리 진짜 열한시 되면 줄 것 같기도 하고 카카오티 야 여기서 목사동 자동결제 고르기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duo 2838이네 봐주셨다 iny tuning 카카오티 카카오티 방화도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아 잘못 찍었었네 와하 방화역까지 왔네 카카오티 공항 공항에서 화곡동 이게 뭐야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도 비행기 같은 애 아이콘이 출발제든 착지든 공항이면 무조건 비행기야 성기동 45,600원 달달하다 코스가 좋거든 코스가 내부타고 동부야 게임 끝난거지 카카오티 사기동 노원역까지 올라가기엔 멀고 카카오티 휘경동 미쳤구나 어디에 있던 콜을 주는구나 역시 낮에기야 아주 비올때 개 막힐 때 콜 빼주니까 아주 그냥 밤에 밀어주는구나 아주 그냥 인정 입력이 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세 12,200원 다행히 도착하는 카카오티 안암동 한암동 오 오 오 뭐 지금 뵈요? 비바스 님이세요? 네? 비바스 님이세요? 아 이거 예약, 지금 예약 잘하세요? 아 예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슈퍼 알증 막콜 타야 되는데. 카카오티. 장안동. 장안리역이면 뒤에잖아. 9,900원. 통행요금이 결제가 정상. 카카오티.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강남이 뜨네. 까치잔 따라하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네. 카카오티.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환합동. 우보에서 수정. 태평로. 태평동. 태평동. 태평동이라고. 아무도 안 가나 보네. 구로. 아 구로 아깝다. 또 갑자기 또 비가 오니. 카카오티. 자동결제콜을. 언주로. 언주로. 언주. 언주역 쪽. 미터기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결제라는. 기준. 카카오티. 자문동.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강남에 콜 좀 있네. 14,800원. 노량진. 11km 넘어. 왜 이렇게 멀어? 10,800원. 야, 이렇게 하는게 빨라? 퇴근. 뭐야? 2명이나? 신기하네. 맛있겠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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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가요. 밥 다 먹었어. 홍대 양아치들 아 이걸로 봐야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클럽거리. 여기로 다시 오세요. 왜? 송파인데요. 송파. 아 그래요? 핸드폰을 보여줄거에요. 외국인인데. 송파요. 얘들 다 갔어? 네. 오전에 갈게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파요? 응. 롯데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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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5절까지 런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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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런어웨이 죄송합니다 몇일이야? 22,6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개 10 20 2 10 1 1 1 1 1 2 2 2 2 2 2 3 3 4 4 5 5 5 5 5 5 5 5 5 6 6 10 10 15